동대문구에 위치한 대광고등학교에서 2019년 대광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대광인문학아카데미는 동대문구와 서울시 동부교육청 후원으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광고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외대 최재철 교수의 섬세한 일본 대법만 한국 이웃나라와 공존하기 강의를 시작으로 연세대 조지선 박사의 첫인상의 심리학, 건국대 전영선 교수의 대중문화로 보는 통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5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광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